곰돌아,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오, 레이스 재밌겠다 그래, 그래, 저기 산 위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하는 거야 오, 너희들 달리기 시합한다고? 그럼 내가 누가 이기는지 심판 봐줄게 자, 그럼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출발! 와, 내가 이기고 있잖아 야호 아, 이럴 수가 조금만 더 힘을 내야지 야호, 자, 야호, 자 아, 너무 아파 아, 호랑이가 넘어졌네 지금이 기회다 내가 먼저 가야지 야호 아, 이게 뭐야 곰돌이, 너 거기 안 서? 내가 따라잡을 거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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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넘어졌잖아 야호, 호랑이가 두 번이나 넘어져서 내가 이겼잖아 신난다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개구리야 봤지? 내가 이긴 거 봤지? 내가 호랑이보다 빠르지 하하하하 내가 심판이니까 누가 이겼는지 정해줄게 이번 레이스는 호랑이, 곰돌이 둘 다 윈! 어? 왜? 내가 이겼잖아 홈돌이, 네가 산 위에 먼저 올라간 건 맞지만 호랑이는 두 번이나 넘어졌어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둘 다 모두 대단했어 그러니까 둘 다 윈! 아, 그런 거야 하하하 신난다 그래, 우리 같이 사이좋게 이긴 걸로 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